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데이터 리스트의 getLowCount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면 현재 그리드 뷰에 표시된 데이터 행의 개수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 리스트와 그리드 뷰가 바인딩되어 그리드 뷰가 데이터 리스트에 데이터를 출력할 경우 현재 그리드 뷰에 표시된 데이터의 개수를 반환합니다. 사용 예입니다. 먼저 getLowCount 함수로 현재 그리드 뷰에 표시된 행의 개수를 구합니다. 그리고 구한 개수를 지정한 문구와 함께 alert 메시지로 표시하는 코드입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 뷰입니다. 데이터 리스트 1과 바인딩되어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스크롤을 내리면 데이터 개수가 총 30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 뷰 하단에는 트리거가 있습니다. 이 트리거에는 온클릭 이벤트를 추가합니다. 이벤트 핸들로 함수를 작성할 수 있는 코드가 스크립트 탭에 자동 생성되면 현재 그리드 뷰에 표시된 데이터 행의 개수를 alert으로 표시하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하단에 트리거를 클릭합니다. 30개의 데이터 행이 출력되었다는 메시지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쿠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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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